첨가물체로 프로처럼 먹고 관리하자 로드닥 차이가 너무 많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몸무게가 맞아? 예 당연히 야 차이가 너무 많아 데뷔 전이야 얘는 덕힌 얘는 입식관적이 더 많은 애야 3초 10초 11초 8초 1초 3초 천연아 들어가야겠어 앞으로 가야해 2초 3초 1초 3초 빨리 오정훈 선수가 맷집하고 토지가 좋네요 맞아도 당황하는 기적이 없네요 오우 깜짝이야 타격이 장난 아니다 아냐 뒤로 가면 앞으로 가야돼 오우 깜짝이야 와 킥 정답 오우 깜짝이야 근데 또 버텨 냈어요 쫄질 않아요 버티기도 잘 버티고 그러니깐요 킥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라이트도 응 맞아 라이트 불꽃같았어요 게임 쟤 너도 잘 수 있게 쪼박기 너도 잘 수 있게 쪼박기 너도 발차게 쪘잖아 파이팅 시간이 지날수록 박하정 선수가 잡기는 잡네요 파괴 경험이 많네 조금 여유 노련한 점이 있고 룩샷! 끝까지! 퀴즈 좋다 진짜 그냥! 복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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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복잡아 내려 머리 세워 머리 세워 머리 세워 머리 세워 천천히 그래도 데뷔전인데 오정훈 선수 자기가 할 거 다 하잖아요 대단한 거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 화이팅! 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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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으로 가야 해 바로 앞으로 가야 해 저 앞이 가야 해 예예 승하! 손으로 한 명! 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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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아! 미카콘! 와~~ 안 밀려 x3 안 밀려 x4 안 밀려 멋지다 멋져 데뷔전인데 박하정 선수가 더 잘하는 건 맞는데 오정훈 선수 스승님을 닮아서 그렇죠 김대성 관장님 닮아서 투지가 박하정 선수 박하정 선수 박하정 선수 박하정 선수 박하정 선수 박하정 선수